안녕하십니까 참가 번호 C56번 김영만 입니다. 제가 부를 곡은 박우철님의 용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문의 물들 입새가 바람에 울고 간 거리 내 마음 묻지도 않고 더 몰아쓴 이 사람아 애치도 못할 사람 왜 내게 남겨놓았나 차갑게 내민 손에 떨어진 물 잡지도 못지도 못하는 마음 석양은 알고 있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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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흘리고 갔나요 힘없이 내민 손에 떨어진 눈물 잡지도 벗지도 못하는 마음 석양은 알고 있을까 잡지도 벗지도 못하는 마음 석양은 알고 있을까 잡지도 벗지도 못하는 마음 석양은 알고 있을까 잡지도 못하는 마음 석양은 알고 있을까 잡지도 못하는 마음 석양은 알고 있을까